오늘 저 아침에서부터 계속 보신 것 중에 우리 왼쪽에 저 나무들에 꽃 피는 거 보이죠? 하얀 나무 빨간 거다 하얀 거 이렇게 보이는데 이 꽃이 이 나무가 뭔지 아시는 분? 응? 오동나무? 제가 저 지금 오셔서 이렇게 저 꽃이 가장 많이 보여요 파리에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마르뉴에입니다 저게 아 저게 마르뉴에구나 마르뉴에 꽃잎이 지금 막 이쁘게 피는 시즌에 오셨어요 딱 아 그래서 마르뉴라고구나 마르뉴에 꽃잎은 이제 앞으로 한 보름? 2주도 차 한 열흘 정도 있으면 질 거예요 이제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피기 때문에 딱 그 시즌에 오셨어요 근데 꽃잎이 두 개인 거예요 꽃잎 색이 꽃색이 두 개입니다 하얀색 빨간색 두 개인 거예요 아 저 앞에 빨간색도 보이고 우리 왼쪽에 이제 하얀색도 보이는데 자 그러면 우리 오른쪽에 오십니다 오른쪽에 오른쪽에 다리 앞에 조가리 하나 서 있어요 보시다시피 자유의 예신상입니다 어? 저기 있네? 저기에 저기 있을까요? 여기 있네 음 음 음 감사합니다.